엠마오 연구소 오케이 여러분 회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내가 준비한 거 마칠게요 회계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랑 기독교의 회계랑 다른 건가요? 일단 이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일단 회계라고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은 안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이게 회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회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잠깐만 컵 없나? 예를 들면은 이게 나의 어떤 죄의 그릇이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가 여기에 막 쌓였어 어떻게 근데 이거 죄 쌓여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해서 이거 탈탈탈 비워놔야 돼 아우씨 오 회계했다 오 이제 없네 근데 살다보면 또 쌓여 오 또 회계해야지 이렇게 회계를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회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에서 제사가 왜 중요해요? 이게 바로 죄를 씻는 행위니까 이거 안하면 뒤지니까 죄 있으면 걸리면 혼나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비운현 작업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하면 큰일나고 혼나요 근데 이렇게 지금도 알고 계시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뭐 때문에 혼동하냐면은 일부 교회에서 그 예배 순서 중에 회계의 시간을 넣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있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아 그래 지금 내가 이 죄를 비워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이런 생각을 유도하게 하는 악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후배 같은 경우는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쁜 후배였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같다 그럼 바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구나 어깨를 부딪혔어 그랬다가 얘가 아이씨 그랬어 그랬다가 갑자기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왜? 뭐해 하니까 회계 기도회 때 자기가 죄 지은 건 빨리 씻어내야 되니까 회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자살 하면 지옥 간다라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 그래서 이거를 회계하고 죽으면은 지옥에 안 가 근데 자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짓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회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죄가 있는 채로 죽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죄를 만들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다가 운전만 가고 있어 내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중화선 넘어서 나한테 정면으로 달려오는 거야 순간 너무 화나고 열받아가서 이런 미친놈 했는데 빵 해서 죽었어 그럼 나 지옥 가? 그것 때문에? 아닌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회계는요 죄의 빡개스를 비워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막 쌓여가지고 탈탈탈 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거는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 예수님이 이걸 끝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맨날 이거 들고서 죄 쌓이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입 밖에 쓰레 그냥 버려버린 거야 쫙 있다가 버린 거야 그냥 너무 세게 던졌다 야 앞으로 이거 하지마 하지마 어차피 막 니네 죄 또 쌓일 거야 또 쌓이고 또 쌓일 거야 이거 너네 평생 못 끝내 야 앞으로 니네가 얼만큼의 죄를 짓든 그리고 니네가 얼만큼의 죄를 지었든 내가 일시불로 다 그냥 처벌 받을 테니까 앞으로 이거 빡개서 들고 있지마 하지마 이거 응? 하나님 이거 그만합시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치워버린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다시 정리해줄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다 죄의 빡개스를 부셔버린 사건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한테는 죄가 안 쌓여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회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라고 끈대게 되면 제가 구원파라고 의외를 받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죄를 씻어내는 비워내는 회개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를 하죠 어떻게 회개하나요? 아들의 입장으로 회개를 하죠 옛날에는 죄인의 입장으로 회개를 해야 돼 이거 죄 들고 있으면 나 죽어 그래가지고 이 죄를 빨리 비워내는 거지 잘못했어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왜냐면 죽이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끝났어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사해줬대 그때 너무 고맙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이웃 사랑 하래 근데 그거 못했어 그럼 어때? 아들로서 미안하잖아 미안함 염치없음 죄송함 그런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빠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면 그 미안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결심 또 어겼어요 진짜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공노체 도움받아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런 의미로 회개를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죄의 빠케스를 비우는 식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를 싫어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 공노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건 비상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와 싸우고 있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라든가 내가 이런 죄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도움이 되더라고 이런 면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게 도움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해야지만 뭐 죄 용서가 의미 있다 간혹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억지로 끌어내켜가지고 죄 고백시키고 하는데 그게 그래야 회개가 의미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공노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지 구약의 제사가 죄 씻음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죄 씻음에 효과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어디까지나 죄의 전가인 거죠 죄의 전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효과 이 정도인 거죠 그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얘가 죽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한테 오는 처벌을 피하는 의미에서의 죄 씻음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칫 이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표현을 정확하게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것까지 넣어야 좀 오해가 없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땡큐 엠마 연구소 돋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REY